여기 어저께 이거 좀 빌려주시네 나의 상태에 이거요? 어, 이거, 이거 당근 좀 거 입었네 줘? 야, 씹고 말라라 이거 씹었다니까 씹고 다 안 할 것 같아, 솔직히 알겠습니다 아, 이거 팬티 좀 가, 할머니 팬티 아, 이거 일주일 여기가 새로 나온 거 재질입니다 일주일 팬티 아니, 줄줄 만 입는 거야 이렇게 되기까지 정말 노력 많이 했을 때 자, 우리 이제 이후에 동선을 짜보자 단양에 왔으니까 단양 8경 중에 한 개는 봐야 될 거 아니야? 근데 유람선을 타는 코스가 하나 있더라고 어, 유람선 장해나루 여기서 찍어보니까 19분 나와, 19분 그러니까 씻어 다시, 아, 씻어 봐 준비해서 거 봐, 너는 안 씻었다는 거야 저는 안 씻은 지 한참 됐잖아요 아니, 너 안 씻었어 안 씻었거든요 그러니까 너 씻고 가자메 시청자들이 아십니다 오케이, 너도 안 씻어있어 안 씻어져 씻고 딱 단풍의 역시를 가을은 남자의 계절이야. 이거 청양꽃인가? 작고 보니까. 이건 빨간 거다. 가위바위보. 이런 예능은 제가 어릴 때 본 것 같은데. 가위바위보. 진짜 내가. 생크리스 처음 먹어봐요. 그래? 진짜 처음 먹어봐요. 농사지신 분들의 마음이다 생각하고. 하나도 안 매워. 다 마. 하나도 안 매워. 진짜 안 매워요. 진짜? 줘봐. 약간 호무개그 같네. 입 안 매워 먹잖아, 입 안 매워. 입 안 매워 먹잖아. 너 이제 후배할 때까지 당하니? 배춤아, 이거 농사지신 분들. 안 매웠어? 얘 참고 있잖아, 이거. 눈물을 흘리는 거고. 눈물 흘리는 거고. 눈물 흘리는 거고. 눈물 흘리는 거고. 결국은 얘가 나는데. 얘 눈물 흘리는 거 봐, 이거 봐. 야, 너 영수증을 해야 돼. 울지 마, 성경아. 울지 마. 우는 거 아니야? 나 이겼는데 왜 먹는 거야? Af absolutamentearía. Everyday WH solo. Ha, 성경아. 지나, 이것이 많지 señeff06, 나가려고 regel기에서 Circle tri 듣고 이ernen 주의 시각을 하고 이늘의 주총을 해주셨는데 거기서 잘 먹여 ancies surprises mantra air. iqué request.